자, 누구부터 쏴줄까? 실패! 적등! 이제, 군과의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게끔요. 실제로 있는 거군요. 분홍돌고래가 너무 예쁘군요. 색이 곱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희귀한 색이니까요. 저도 처음 봅니다. 아직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사라져버렸군요. 예, 다시 미끼로 부르면 되니까요. 군, 그래도 이 미끼가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와, 핑키돌핀이네. 저걸 실제로 보게 되다니 진짜 운 좋다. 그거 알아? 과거 지상에서는 분홍색 돌고래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해. 와, 사쿠라 대단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조용하고 조신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이렇게 물밑작업을 하고 있던 거야? 왜? 핑키돌핀이랑 사진 찍어서 누구랑 이어지고 싶었어? 응? 글쎄요. 흠, 독사.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은 네가 찍어. 난 다른 곳에서 찍을 테니까. 어머, 기뻐라. 근데 싫은가? 나 방금 찍고 싶은 게 생겨서. 오, 그래? 응. 두 분. 혹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 분홍 돌고래라면 포기하십시오. 분홍 돌고래는 제 것입니다. 왜? 제가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께서 동물 수환 기술까지 익히셨네? 세이메이카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술이야, 그거? 그렇습니다. 음... 성 곳곳을 돌아다녔었지? 그래? 먹이, 미끼, 이런 걸 만들고 있었구나? 저통이 된 게 그거고. 아닙니다. 그래? 그럼 저거 내가 가져가도 되지? 저것은 이 사쿠라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순댈 수 없습니다. 저의 것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할까요? 음... 그럼... 나도 하나 상기시켜 줄게. 난 원한 게 있으면 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내 방식이거든. 그래요? 다들 각자의 방식이 있겠죠. 일할 때 해결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 생각되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흠... 음... 음... 싸우는 거야? 흠... 언제 온 거였냐? 깜짝이야!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 이게 좋겠다. 낚시 의자로 쓰기 좋을 것 같아. 다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아, 알았지? 지이? 아, 아... 아... 응... 금, 가시죠. 잠시 뒤를 맡기겠습니다. 잠시 뒤를 맡기겠습니다. 한바탕 놀아보자고! 자유팍을 건드린다고 하면 되어있겠지요? 자유팍을 건드린다고 하면 되어있겠지요? 자유팍을 건드린다고 하면 되어있겠지요? 서두르지 마시지요. 여름 날 이 순간이 아름답게 나와있게. 이것이 화력의 힘입니다. 하, 로산나. 언제까지 따라올 생각이십니까? 따라가다니? 내가? 아아... 착각하지마. 난 그냥 산책 중이니까. 그럼 먼저 지나가시지요. 하아... 페이스는 내가 알아서 조절할테니 걱정하지마. 하아... 저렇게 보여도 고도의 기량을 요하는 기술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계속 인식만 하게 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죠. 딱히 해를 입지는 않지만 정신력을 갉아먹힙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를 풀 수도 그렇다고 적극 저지하기도 애매하여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헤도니아에서 오래전부터 써오던 유구한 위협기술이죠. 원하는 것은 수단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니까요. 그게 로산나의 무서운 점이고 또한 존경할 만한 점이죠. 저에게는 그런 결단력이 없기에 사쿠라! 사쿠라! 사탈란이신가요? 무슨 일이시죠? 응! 나한테 줄 거 있다며! 그거 받으러 왔어! 예? 바이퍼가 그러던데 사쿠라가 재밌는 거 준다고! 이건 어떠십니까? 우와! 예쁘다! 에헤헤! 고마워! 저, 저기요. 4미터짜리 거북이를 낚으셨다는 게 정말인가요? 헉! 너무 말도 안 되는데요? 초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니, 물론 저도 초심자긴 한데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어, 바이퍼가요.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소문이 부풀려진 모양입니다. 사쿠라! 바이퍼한테 전해들었는데 다리를 다쳤다면서요. 괜찮나요? 야! 니가 내 탄산수 훔쳐먹었냐? 보스께서 참 조잔하시네! 새 안경닦이도 숨기셨다고요? 하... 흠, 날씨 좋네. 하... 미끼는 방금 드린 것으로 전부입니다. 그러니 저를 가만히 둬 주십시오. 흠, 이거 괜히 미안한군. 이런 걸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말이야. 그래도 잘 쓸게. 고마워. 말이 잘 통해서 다행이야. 기곤하군요. 군, 저는 이만 사진을 찍고 쉬고 싶습니다. 저쪽 오징어 모양의 바위가 있는 곳이 좋겠군요. 그래, 갔다와. 규숙해서 지친 모양이네. 이 정도는 양보해줘야지. 흐흠, 흠. 그래, 갔다와. 물론입니다. 그런 전설 같은 것에 잠깐 어울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흠, 이 오징어 모양의 바위. 내부에 공간이 있군요. 마치 동굴 같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조금만 더 둘러보시죠. 군. 군. 저길 보십시오. 저희가 왔던 길이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어두워지면 잠기는 길인가 봅니다. 존 아닌가요? 좋지 않군요. 군. 우리는 조난당했습니다. 우리는 조난당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군. 단 둘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 제 옆에 와서 앉으시지요. 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엔 조난당. 둘이 이곳에 도움이 되었고요. 슈퍼. 둘이 이곳에 도움이 되었고요. 둘이 이곳에 도움이 되었고요. 둘이 이곳에 도움이 되었고요. 이..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이야. OK, 이동할게.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활약 활약!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이야. 이.. 이동 중이야. 이..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이야. 이동 증연 감사합니다.